영등포구 보건소가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 토요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.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, 금연 상담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, 금연 보조용품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. 금연클리닉은 7월 20일 토요일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.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보건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